여러분, 소울워커 좋아하세요? 좋아하신다구요? 알고 있어요. 소울워커를 좋아하는 여러분을 위해 멋진 굿즈들을 준비했답니다. 짜잔! 치의 족자봉이에요. 너무 예쁘죠? 한눈에 다 담기도 어려울 만큼 넉넉한 사이즈! 요즘같은 더운 여름날 딱 어울리는 코스튬 버전의 일러스트! 거기다 유독 답답했던 여름을 보내셨을 여러분을 위해 시원한 바다 배경까지! 이 족자봉을 여러분 방에 걸어놓으면 소울워커 중 가장 완벽한 캐릭터 치의와 함께 바닷가에 놀러간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? 자, 다음 굿즈는 다키마크로! 아, 다른 캐릭터들 족자봉도 소개해줘야 한다고요? 그러자 뭐, 굳이 꼭 필요하시다면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진 않으시겠지만 소개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소개해드릴게요! 이쁜 하루, 멋진 어윈, 또 멋진 진, 그리고 이쁜 릴리, 이쁜 이리스, 이쁜 에프넬, 마지막으로 치의보다 머리 큰 스텔라까지 족자봉은 소울워커의 모든 캐릭터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굿즈에만 응모할 수 있고 많은 횟수를 응모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참고해주세요! 자, 다음 소개할 굿즈는 바로 치의의 다키마크라입니다! 워호! 어머, 그림이 좀... 여러분들,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? 보면 치의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네요 나랑 놀아줄 거야? 얼른 와, 나랑 놀자! 정말 그동안 치의 캐릭터만 굿즈가 없어서 많은 워커님들이 속상하셨을 텐데 꼭 그런 분들이 이번 굿즈에 당첨되셨으면 좋겠어요 소울워커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그 중에서도 특히 치의를 플레이하고 사랑해주시는 워커님들 꼭 당첨되시라고 제가 응원할게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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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